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여러분들이 칼럼을 쓰는데 칼럼 리스트 가운데 상당히 중후한 칼럼을 늘 그런 칼럼이 아니지만 가끔 쓰시는 분이 계시죠. 그동안 좀 뜸했는데 제가 이분입니다. 백광엽 논술위원입니다. 백광엽 논술위원이 칼럼을 쓸 때 가끔 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잘 탔지라는 그런 칼럼을 쓰죠. 지금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을 잘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젊은 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참 나라를 지금 어렵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들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아마 핵심 세력들은 대부분 586 운동권들이 다 좌지우지 하고 있을 겁니다. 연령적으로나 또 동지혜를 강하게 느끼겠죠.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칼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 의혹에서 가장 분노하게 되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기막힌 면면이다. 쫓아가기 벅찰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연쇄사건에서는 하나의 공통 코드가 발견된다. 바로 권력축으로 전략한 운동권 잔당과 무력충만한 조폭의 낯덕은 콜라브다. 콜라브다. 협력관계다. 권력축으로 전략했기 때문에 선거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그런 결과물은 결국은 외세와 결탁해 가지고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별로 강하게 인지하지 않지만 저는 그 사람들은 그냥 끝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영원히 하기 위해 가지고 외세하고 여러분 결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서 중국적 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중국에서 공부했거나 중국에서 자리를 가졌거나 자주 왕래했던 사람들 가운데 도지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차이나타운의 유치에 열을 올리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공짜로 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백강엽 의원 저 논설위원은 386하고 조폭과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난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이 양반들이 선거도 만지고 결국 나라를 완전히 구렁통이로 몰아 넣을 거라는 이야기죠. 지난 10년간 성남일대를 오염시킨 부패의 커넥션에서 586 운동권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대장동 설계자로부터 운동권이고 민간합동개발의 양적 컨트롤타인 김만배와 정진상은 각각 성중관대학과 경성대운동권 출신이다. 정진상은 고려연방제 채택을 외친 전투적 학생조직인 남총년 광주전남총학생의 연합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부패고리와 여러분들 위기의 중심에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본인들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현재 선거를 만진 사람들 이러면 다 선거를 기행했던 자들이 누겠습니까 선거 또한 모든 집권의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조적인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했을 거라.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다 그 586 연배로 보면 586 세대지 않습니까 대장동에서 1208억 원의 최대 배당을 챙긴 이한성도 성중당교 운동권이고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김만배 돈수수수로 휘말렸다. 강성 애네린 용승총년 용인 성남지구 총학생의 연합의 초대 의장 출신이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돈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거까지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서 운동권의 종행무진이 더욱 눈부시다. 쌍방울의 4억여원의 뇌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불법을 주도했고 김만배는 대학대 학생운동을 같이하며 이화영 부지사와 친해졌다. 거대 야당 내 운동권 대북객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빼낼 수 없다.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무기액이 진영을 받은 간첩전력의 황인호 씨가 해폐 부회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도 운동권 이름이 오르내렸다. 나라를 완전히 작살내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무너뜨려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구렁통이로 밀어넣겠죠. 한 기업의 회장님이 저 연배인데 한 4, 5년 전에 사석에서 회사를 경영해보니까 많은 사람을 알 거 아닙니까 참 회사에서도 586 운동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586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 이지 않았죠. 세월이 한 5년 전 흘렀는데 그때 그분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저하고 동년배니까 불과 몇 년 미친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386과 조폭의 공생은 대장동 비리에서도 숙하게 감지된다. 익숙한 일당들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부터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져 있다. 다 해먹는 거죠. 나라를 그냥 그러나 이 모든 부분보다 더 큰 거는 절정이자 클라이맥스는 그냥 선거를 그냥 훔치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날부터 대법원이든 선거든 법률이든 헌법이든 권력장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합리화된다. 모든 것은 수단화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젊은 날 세례를 받았으니까 도덕의식이 따위는 없는 겁니다. 불법에 대한 생각도.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동권 세대하고 3년에서 5년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별 세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면 당하는 거죠. 완전히 당하겠죠.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팔아먹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게 모르게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아마 그들 가운데서 지금 중국의 미인계에 여러분들 넘어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장 큰 것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돈 좀 챙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거를 훔쳐가지고 권력을 장기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도 이렇게 뭐죠. 난리법석을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